할 수 있어, 이거 10개 다 맞춥시다 우리. 야, 재미있게 10개 다 하자. 그래, 10개 다. 할 거면 10개 다. 평일에 춤추고 싶었잖아요. 틀릴 거였으면 춤도 틀렸어야 돼. 아!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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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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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쳐도 문제다? 이거 못 쳐도 문제야? 저는 뒤로 가 있겠어요. 유진아, 게임 안 탈 거야? 영지아, 가야지. 할 수 있어요. 전 유진이의 데칼코마니. 너가, 너가 메인 센터처럼 해, 센터처럼 해. 야, 가인 센터처럼 해. 뭐야?! 뭐야?! 왜 몰라?! 반스. 뭐야? 뭐야? 왜 몰라? 왜 몰라? 왜 몰라? 맞아, 오케이. 원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언니, 왜 이렇게 잘하냐, 근데? 실패! 아니, 알게. 실패! 아니, 알게. 알잖아. 언니, 진짜 몰랐다고? 아니, 진짜 거짓말. 오해니 헷갈렸어, 오해니. 오해만 알려주면 나 출 수 있어.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엘 다음에 오 이런 안무가 있어? 야, 봤어! 원래 뭐야, 엘담 해봐. 뭐야, 엘담 해봐. 엘, 엘담. 뭐야? 엘, 엘담. 뭐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엘담, 너 오담, 나 예예예. 영주가 어떻게 됐어? 5, 6, 7, 8. 엘담, 너 오담. 이건 아까 배운 춤이잖아. 계속, 계속 써, 이거. 이건 아까 배운 춤이잖아. 이거 발리니스? 네. 이것도 발리니스. 큰 프리스타일이었는데. 이건 죄송한데 유진이랑 미미가 사실은 교과서처럼 쳤거든요. 맞아요. 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유진이랑 미미가 시범을 한번 보이고 영진 동영상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야지. 자, 유진이랑 미미가 일단 시범을 아까 너무 멋있더라고. 어, 둘. 유진이가 진짜 잘. 유진이가 앞에 있으면 돼요. 유진이가 앞에 있으면 돼요. 유진이가 앞에 있으면 돼요. 배우자. 영진 움직이면 안 돼. 영진은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얘 또 너무 뜨거워. 어, 막 스템이 같아.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인데 저는. 뭐가 해야 돼, 잘 봐. 요즘 꽂힌 컨셉이야, 영지의. 처음에. 역시. 대박. 진짜 대박. 너무centered. 진짜 NFL. 유진아, 수아. 맞아, 빨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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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즈! 잘하네요 진짜! 뭐하세요 희극인 씨? 이지 피지! 아이돌즈 희극인지! 할 수 있어! 유진이가 아이브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영지를 양심적으로 평가해서 성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세 분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세 분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영주야 왜 그러냐? I don't need any education! 하하! 호호! 슈얼앱 개설이! 슈얼앱 개설이! 슈얼앱 개설이! 유진이 파트로 주세요! 너가 센 거야. 너 아이브야. 너 아이브야. 너 아이브야. 너 아이브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야 돼. 빨리, 빨리. 와, 아까 그거다. 마지막 발. 이거는 열정으로. 저희 지낙시의 공식 룰이 있죠. 재밌으면 봐준다. 봐준다. 난 이렇게 쪼로 가득 찬 댄스는 처음 썼어요. 자, 원목자 안윤 씨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원곡과 비교하자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동료지만 이거는 뭐. 네, 동료지만 이거는 찾을 수가 없지만. 만약 연말 무대를 편곡을 하게 된다면. 안무가로 채택하고 싶을 만큼. 너무 에너지 던지는 무대였습니다. 어, 그새 따셨네요. 땄어요, 땄어요.